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아 정말 더워 죽겠는데 다들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이제 공부계획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굳은 의지를 가졌으나 지금 이 시기쯤 되면 그게 되게 좀 많이 흐지부지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을 또 열심히 또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계획을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점을 위주로 점검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떤 점들을 좀 공부계획에 보완을 시켜야 될지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시간과 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통 공부계획 세울 때 둘 중에 하나야. 시간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양으로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시간으로 세운다라는 건 아 나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국어공부를 할 거야. 뭘 공부하든 일단 그 시간에는 국어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시간 상관없이 양으로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매일매일 비문학 두 지문에 문학 두 지문씩을 풀 거야. 자 이렇게 양으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방법은 둘 다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나는 내용으로 자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해야 되는 그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기존에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공부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해야 되는 공부가 있고 복습과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있고 아니면 머리를 쓰면서 지문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머리 쓰는 공부가 있어. 자 문제풀이 공부 독해 위주의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공부할 시간을 배정을 하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아주 집중을 할 필요는 없거든.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건 복습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전에 혹은 시간이 좀 애매할 때 왜 점심 먹고 나서 시간 짜투리 시간이 남아 혹은 뭐 이동을 해 이동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문제풀이 같이 혹은 독해 같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자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자 이때는 딱 시간을 하루 중에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으로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졸리거나 그런 시간 말고 예를 들어서 오전이든 오후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건 고정화돼. 자 집중이 잘 되는 시간으로 자 이렇게 정해서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이제 시간적인 접근 양적인 접근만 했던 친구들은 내용적으로 이게 집중을 아주 요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반복만 해도 되는 건지를 나눠서 시간대를 본인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로 나눠서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인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우리 그 친구들 아직은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학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 내신만 치중해도 안 되고 수능만 치중해도 안 돼요. 둘 다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2학기 내신 공부 관련한 공부 계획이 반절 이상은 잡혀 있어야 돼요. 2학기에 남은 내신 범위에 대해서 미리 좀 선행하는 공부 계획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2학기 내신 대비에 해당되는 교과서라든지 자습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능 이상으로 잡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잡힌 채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가 되면 내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다 보니까 방학 때 이걸 한번 돌려봤는지 안 돌려봤는지가 사실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여러 번 돌려본 친구랑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능 공부는 취약 영역 위주로 공부를 하되 여기에 내신 공부까지 얹어서 공부 계획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시기쯤 되면 흐트러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우는 자 그러한 어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때 꼭 고려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 양 둘 중에 하나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공부의 내용 이 내용으로 접근을 하되 집중이 잘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시간으로 나눠서 공부 계획을 짜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 공부도 하면서 동시에 2학기 내신과 관련된 공부 계획도 반영을 해서 자 알찬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덥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놀기도 하면서 공부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